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할 게임은 I wanna be the bossy 저번에 소닉 무려 6시간 20분에서 40분인가 뭐 기억은 안나는데 아무튼 6시간 넘게 걸려서 1100 몇번을 죽고 깼던 소닉 이후 스테이지를 드디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맘 같아서는 다시는 I wanna be the bossy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뭐 안할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이 그지같은 게임을 제가 한번 이제 6스테이지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맘이 안좋네요 캐... 뭐요 캐슬베니아 자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알았다 이게 좀 오래 안해서 점프 높이를 익히는거를 좀 필요로 합니다 맞으면 죽겠죠? 하... 조장부터 장난질하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아야됩니다 이 게임은 그런 요소가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놀라지 않을 것을 맹세를 하고 맹세를 하고 맹세를 해도 놀라게 되겠지 정말 개같은 게임이에요 정말 개같은 게임이라고 SHUT THE FUCK 정말 개같구만 역시 소닉 이후로 하는게 아니었어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와 이래도 안나와? 너무 안나온다 어떻게 해야돼? 음... 엉땅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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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떻게 지나가야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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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점프 더블점프 뛰면서 간을 봐야겠다 저게는 그러취 아오오오 oh 하라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alle 하아... 으읏?! 죽아! 그렇지!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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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짧아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애 이제 어허야! 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줄 알았는데 오른쪽으로 못 간다 이거야 오케이, 먼저 올라가야 된다 공부한 저렇게 내려오니까 대각선으로 올라가야 된다 또 하나 배웁니다 쓰레기같은 게임 진짜 아 진짜 사람 여슬 한 연속으로 4번을 먹이네 아우씨 가지에 최대한 붙여서 1억에 가야돼 이거는 1억에 한 두번째 칸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하면 되군구만 오케이 오케이 저거 빠비지 뭐야 이거 어디야 이게 아니고 야 이거만 뭐야 이거 어 저라고 개같은 놈 여기가서 더블 더블점프로 버틴 다음에 지나가서 저기 위로 가면 되는구만 오케이 딱 기다려라 딱 떼 딱 떼 점프 높이도 정말 개같구만 stare 싸일바잇 그렇지 세이브는 되어야지 благ심적으로 여기는 따라가야되는거 같애 이렇게 쉽구만 저친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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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친구 뭐야 그냥 맞는데 아니야 가시 그냥 맞아 뭐야 가시 왜 그냥 맞는거야 아 뭐야 아 호호 오케이 자 여기 갔다가 어허 어허 어허허 맨 안녕 자리쓰라구 친구 으 뭐야 여기 여기 갔다가 피하고 정말 개같구만 그렇지 갔다가 피하고 내려가서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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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뭐가 나... 워호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그래 이렇게 그냥 곱게 보내줄리가 없지 그럴 거 같았어? 너네가 곱게 보내줄리가 없지, 자식들아 그래 그럴 거 같더라 뭐야, 원래 따라오는 거야? 뭐야, 원래... 아, 원래 따라오는 거구나 아차고우 아차고우 뭐지? 어어, 이러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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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차고우 어, FUQ이구마, FUQ 맵 하나하나가 전부다 주옥 같아요 어... 주옥 같다고요, 주옥 어... 욕 아닙니다, 주옥이에요, 주옥 정말 주옥 같군요 정말 이뻐요 보석같아요 주옥같다고요 주옥 점프해야 되나본데 그냥 가면 안돼 오우 쉣 정말 주옥같구만 뭐 어쩌라고 진짜 펑큐다 펑큐 어쩌라는거지 여보세요 거기 누구없소 아침이 밝아오면 세이브를 왜 저기다가 만들어 놓은거야 맞는거 같은데 점프해서 가는거 아호우 엄청난 피지컬 피지컬가 뇌지컬을 이은 좋았어 개자리 여기는 중간에 한번 더블점프를 섞어야 될 것 같구만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 점프 한번 하고 더블점프 그렇지 여기는 잠깐만 그래 이거지 쉽구만 여긴 쉽구만 여기에 세이브가 있다 음 오케이 약간 VVV랑 비슷하네 아우 개빡치네 개빡치네 진짜 다 피했더니 아래에 또 있네 슉슉슉 슉 하아 그렇지 개쉽구만 아 파iQ 아이템 같은거 없나? 저게 아이템인게 아까? 안닿는데 얘네? 아래애들 못잡아 아잇뭐야? 아잇뭐야? 아잇뭐야 아잇뭐야 자폭에 아니씨 아이템이 없어 아니씨 음 어쩌란거지 터렬 단신으로 이거를 뚫고 나가라는건가? 안죽어? 보니까 레이저 올려가지고 공격력을 올린 다음에 조져버려야겠구만 템이 중요해 템이 오마갓 레이저 딱 올리고 템 하나만 더 템 하나만 더 템 하나만 더 썹 다가고 잡고 그렇지 레이저 더블하면 레전드 더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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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야 오케이 야야야야야야 아휴 이러니까 개쉽네 진짜 아휴 이러니까 개쉽네 진짜 아이고 이러면 못 깰 수가 없지 옵션 하나 달아지고 야 야야 그렇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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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촉촉촉 레전드 딱 아래 봐주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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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깼어 다 깼어 뭐야 앞으로 가야돼 뭐야 뭐야 깜짝 놀랬잖아 깜짝 놀랬다 자식아 왕을 화나겠다고 어쩌라고 바보야 이거 약간 그건거 같은데 저거 어 어디 올라가서 피해야되는거 같애 보니까 요거 아닐까 그러네 그러네 뿐하구만 근데 두번째는 어떻게 피하지 아아아아 아아아아 흐흫 저 안가져가도 되나 불 아 안가져가면 안되는구나 오케이 아아아아 깜짝 놀랬다 뭐야아 어렵네 아니 오 그래그래 여기로 떨어질거 같은데 왠지 그런 재수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구만 아쉽 너무 빨리 뛰었어 You will die라고 말한 다음에 또 천천히 뛰어도 될 것 같은데 더 천천히 뛰어야겠네 You will die라고 말한 다음에 한 1-2초 있다가 뛰어야 되네 You will die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뛰어야 되네 아 You will die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뛰어야 돼 미친 진짜 You will die You dare bring light to my lair You must die You must die Puff 그렇지 으아이씨 와아이씨 한꺼번에 우르륵 떨어지네 이거 이거 여기로 맞죠 어? 뭐냐? 뭐야 이거 아아 저것도 피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You will die You will die You will die 워우야 오우야 홀리 멀리 크랩 홀리 멀리 크랩 있는게 낫지 않을까? 그래 굿 음 거진 깼다고 오면 되겠구만 와아 진짜 아 심했다 이거는 아 이건 어떻게 피해 어 이건 못 피하지 이건 죽으라고 나왔네 아아 자아 어이 까비 제발 아 너무 급했어 아하아 나 진짜 좀 짠짠 잊어마라고 미친놈아 여기가 문제랄까 문제 아니죠? 어 와우 아 아 아 진짜 너무하다 야 불꽃 좀 아 저거 어떻게 피하라고 아아 치 아 얘 불꽃을 내가 불꽃을 무조건 저러게 온다고 가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겠어 저러게 행동을 해야지 안 그러니깐 여기에서도 불꽃을 좀 취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야지 안 그러니까 계속 죽네 어 어 후 감고 이건 쉽지 야 죽어 아 좀 너무하지 않나? 저거는? 저거 무조건 저러게 나오나? 아니 근데 좀 너무한데? 저게 나 저러게 계속 나오면은 피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돼 근데 이게 무조건 여기로 바뀌 어떻게 해야될까? 연속 4번을 당하니까 저게 확정적인 것 같네 거의 오우 아 근데 좀 너무하다 진짜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하하 하하하 그래 무조건 저렇게 나오는게 아니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재수가 더럽게 없었단거네 자 뒤지시고 뭐야 어이씨 뭐야 아직 깬게 아닌가 쟤를 쳐야되나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치지 오케이 뭐야 뭐야 다시 피하는건가 내가 피하면 쉽지 뭐야 끝 그정도로만 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일단 오늘 보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다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6스테이지까지 깼고 다음에 7스테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해주세요 Ran